안녕하세요 핫뜨렛 남자 진실장님입니다 오늘은 토다리 자연스럽게 토다리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토다리가 좀 커요 토다리는 광어랑 토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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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어는 원래 여기가 이렇게 긴 부분이 짧은 부분인데 토다리 같은 경우는 반대죠 threats tot 토다리 토다리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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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mart 패배 송올라인 고추 마늘 잡을뼈 만들어주고 저 다리는 살짝 힘드네요 크니까 그냥 한 번에 흘리고 지그재그로 밀게요 젤리 대팔 물 소금 고기를 고기를 곱창 고기 고기를 된장찌개 부다리 사갈 순으로 해보기로 할게요 자, 오르신을 다 하고 손질까지 다 뻗신 상태고요 이제 그러면 한번 쓸어보도록 할게요 실시간은 이젠 소금을 준비해서 완성! 이 소금은 너무 좋아요 이런걸 진짜 맛있게 넣은거 같아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케이 네 이런식으로 자연선 낚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이 같은 거 적어오셔도 선진후 Sempre 연습하다보는 별로 cancelled 혹시 대천의 나시에서 에서 부디 적으시는 분들 대천하고 후산시장은 오셔가지고 저를 차려주시거나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제가 이쁘게 한번 떠드리고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다리 구조 없이 들어봤고요 영상 보시면서 구독하기 버튼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